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이티비 제이 입니다 시잉투게더 소개해봐 짜잔 이겁니다 아니 그 시잉투게더 영화본거 말해줘 시잉투게더? 박쥐가 노래보는거 달팽이랑 어떻게 불렀어? 박쥐가 노래 부른거 박쥐가 노래 부른거랑 달팽이가 노래 부른거 박쥐가 노래 부른거 박쥐 박쥐 왔다갔다 나스 렌지 돌아갑니다 삐삐 안들어가 이잉 으아 안들어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